믿음이 오기 전과 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구원 간증을 쓸 때마다 지금껏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구원의 첫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구원 간증은 쓸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삶을 해석하는 영적인 시야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구원 간증을 쓸 때에는 주로 사건 중심, 겉으로 드러난 삶의 변화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쓴 구원 간증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믿음이 오기 전과 후로 구분합니다. 1.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몽학선생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선생이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토록 이끌어줍니다. 그 과정이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아주 나쁜 선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신령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 아래 팔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한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웅크리고 숨어있었던 죄라는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아니라 나의 육신과 옛사람 안에 퍼져 있었던 암덩어리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령하고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악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타이밍에 이제 믿음이라는 새로운 선생이 와서 율법 선생과 하이파이바를 하며 바턴 터치를 합니다. 율법 선생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이안과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한 믿음은 자녀의 신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주님의 신부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어메이징 그리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잔이라 믿음은 또한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 약속하신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그 유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앙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유업입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는 죄인에서 자녀로 거듭나고 자녀에서 신부로 단장되고 죄악의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진실로 보배롭고 종교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